이거니까 요거는 제가 미리 준비해놨거든요 뭘 할지 자 다음 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제스처를 해야 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? 네 요번에는 여러분들이랑 하지 않을 거예요 당 한 명만 할 거예요 소영이 최대한 좋아요? 좀 어려운데 섹시하면서 귀여워야 돼요 제스쿠드 섹시 플러스 귀여워 Q2 요거 어려운데 요걸 하면 이제 다음무대가 시작될 겁니다 자 다같이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렛츠고